참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입지 대비 가격인데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집마른 도움이 대구경부가파트와 함께 대구역 센트레빌더오페라 함께 살펴보시죠. 대구역 센트레빌더오페라는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2가 302-141번지 1원에 245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 10월 4일, 1순위는 10월 5일, 2순위는 10월 6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7일입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두류역자유와 함께 진행이 되지만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8.4 ABCD를 공급하고요. 입주 예정월은 2026년 4월입니다. 시공사는 동부건설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6억 초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역 센트레빌더오페라, 대구역 인근 북쪽 입지가 되겠습니다. 딜리브루센트, 힐스테이트 칠성디오페라, 대구역 자이더스타에 이어 네 번째 신축 분양단지입니다. 이름에 대구역도 들어가고 오페라도 들어가네요. 대구역과 오페라하우스 중간이라는 뜻인가 봅니다. 대구역이 가깝습니다. 경부선 광역철도와 원대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축이 많이 들어서게 될 태평로, 대구역의 북편 위치가 됩니다. 현재는 태평로도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구역 북쪽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대구역 센트레빌더오페라로 인해 한라하우젠트의 도망이 사라집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의하면 종로초등학교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로 5분 정도 걸리고요. 도보로는 1.1km인데 아이들은 못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미래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대구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거죠? 음... 없을만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입지 대비 가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고 그 입지에 상응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대구역 센트레빌더오페라 입지는 어떤가요? 가격은 어떤가요?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단지가 되겠죠. 남동 남서로 배치가 됩니다. 84B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배치가 된 것이 주력평면이라고 할만합니다. 모델하우스에도 84B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84D도 앞에 나와있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요. 84D의 경우에는 여기 평면이 좀 잘려있는 것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잘린 평면은 공간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84B가 주력이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여기에는 타워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판상형 2개를 붙여놨으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84A의 경우에는 84B에 치이고 84D에도 치입니다. 그나마 101동 5호라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1호라인의 경우에는 32층 이상 올라가야 102동에 가리지 않습니다. 84C의 경우에는 타워형으로 단지 배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습니다. 남동향 확정이네요. 뒤쪽에 보이는 곳은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들을 보니까 고층으로 우뚝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02동의 키가 최고 29층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오피스텔과 같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분리되겠지만 아무래도 101동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평면도입니다. 84ABCD를 공급하고요. 84A, 84B, 84D는 판상형입니다. 84C는 타워형입니다. 우선 VR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면 침고가 2.4m로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 도어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어우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트렌드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84A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8세대 공급하고요. 3B 판상형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이 3개이기 때문에 3B 판상형이라고 보는 거죠. 현관이 서쪽에 붙어 있어서 복도 공간이 길어집니다. 북쪽으로 위치하는 방이 2개 들어가네요. 방이 이렇게 4개라는 점은 좋은데 기본이 3B라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파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현관 팬트리와 작은 드레스룸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방이 D급자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주력평면이라고 할 수 있는 84B는 78세대입니다. 여기는 4B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고요. 방이 4개니까 4B 판상형이죠. 거실 주방이 84A 3B 판상형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방창이 없네요. 그래서 맛통풍이 없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침실 1에 2면창이 있습니다. 욕실 1의 경우에는 건식 세면대로 분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84C입니다. 39세대 공급하고요. 84C는 타워형입니다. 거실에 양면창이 없습니다. 발코니 뒤로 들어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드레스룸은 판상형보다 큽니다. 현관 팬트리도 배치되어 있고요. 수납은 오히려 판상형보다 좀 나은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욕실은 건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84D입니다. 50세대 공급하고요. 앞서 단지 배치에서 말씀드렸듯 잘린 판상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4B 판상형에 기본을 두고 있고요. 잘렸기 때문에 복도 팬트리가 삐딱하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도 방 크기를 보존하려고 애를 좀 쓴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주방창이 없네요. 드레스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비규제 지역 청약 자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으로 2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고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지까지 전매 금지이고요. 최대 3년 적용받습니다.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생 이상 성년자, 세대주의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고요.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8호 제거 위안은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8호 제거 초과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예비 당첨자 300%,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60%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LTV, DSR 대출 제한을 적용받고요.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계약 및 중간전매도 전자수입인지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역 센트리빌더오페라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 중도금은 후이자 되겠습니다. 8사 A는 6억 1,9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3,500만원이고요. 8사 B는 6억 2,100만원에 확장비 3,500만원. 8사 C는 6억 1,500만원에 확장비 3,500만원. 8사 D는 6억 670만원에 3,500만원 확장비 필요하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후이자 대출이고요. 잔금은 30%가 되겠네요. 발코니는 계약금 10%, 잔금 9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사 당첨시 계약금 10%, 6,190만원. 발코니 계약금 10%, 350만원 해서 6,540만원 필요하겠습니다.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확장비도 무시 못할 가격입니다. 인플레이션, 고물가가 만들어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직공고문을 보니까 건축비만 5억원입니다. 땅값, 인건비, 자재비 안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비난할 거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분양가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 사는 방법이 분양받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똑똑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중도금 전액 후이자입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 이자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이자를 계산해보니까 4.5%면 3,172만원, 5%의 경우에는 3,524만원, 6%의 경우에는 4,229만원이군요. 상당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5에서 7%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후이자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칠성디 오페라가 공고한 지 불과 1개월 3일 가격의 상대 가치가 이렇게 급속도로 차이나게 체감되는 것은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비슷한 가격이라도 더 비싸 보이는 이유는 어쩐지 돈값이 한 달 만에 비싸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비교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곳은 대구역 서이스타일스고요. 현재 낮은 호가는 3억 5천만원, 높은 호가는 5억 2천만원, 실거래가는 4억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구역 서이스타일스 기축과 대비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면 분양의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의험 차이 그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대구역입니다. 현재 낮은 호가는 4억 8천만원, 높은 호가는 7억 7천만원, 실거래가는 5억 5천만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동호수도 프리미엄이 많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5억을 하는 것을 보네요. 참 세상 희한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입니다. 범어 이평안과 함께 우리의 입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낮은 호가는 6억 9천, 높은 호가는 11억 천, 실거래가는 6억 8천에 등록되어 있네요. 같은 가격이면 상급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찾는 분들이 많은 단지니까 눈높이를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 자이입니다. 현재 낮은 호가는 5억 1천만원, 높은 호가는 6억 9천만원, 실거래가는 5억 3천만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야, 여기는 자이이고 동대구역 역세권인데, 더 저렴하군요. 실종된 매기에 입주장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 그 자체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시장 분위기 84B, 84A, 84D, 84C, 대구역 역세권, 대구역 부편의 미래발전 가능성, 무너지다 못해 패닉이 느껴지는 시장, 입지 대비 가격, 적은 세대수와 비교 입지 대비 불리한 가격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지만, 공포에도 굳이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상급지의 같은 가격, 혹은 저렴한 가격의 단지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눈높이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재반 환경이 좋아졌으니 더 좋은 곳을 노리셔도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도전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네요.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보가파츠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